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이지만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여한복음 17장은 여한복음 전체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어떤 장으로 익숙해 있다고요? 중보 기도의 장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의 장 이렇게 따로 별명이 붙을 정도로 독특한 장이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지난주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이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 그리고 함께 오늘 마무리할 내용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저 역사의 언덕 넘어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 우리 모두까지를 포함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시 제자들을 위한 기도나 또 우리를 위한 기도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이것은 묶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아버지의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영화라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도록 그럼 그 목적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이 땅에 맺어져 구원 받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일을 아들이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해되시고 기억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목인데 구절을 좀 볼까요?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당시 제자들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여러분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 좀 놀라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발견이 돼요 발견이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굴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다 누가 예수님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맡긴 거예요 원래 그들은 다 누구 것이로 서이다? 아버지 것이로 서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원래 창조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류가 잃어버린 겁니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아들님의 손에 그 영혼들을 다 맡긴 거예요 내가 이 자녀들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자녀들의 생명의 주권을 다한 너에게 부탁할 테니까 내가 좀 회복해하고 찾아와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곧 이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서론 부분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왜 이것이 놀라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옆에 앉아 계시는 낯선 이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생명 하나 우리 세상의 잣대나 기준으로 소홀히 여기거나 초라하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어떤 존재들로 다가와야 될까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로 다가와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자기 아들을 저한테 맡기고 갔어요 내가 잠깐 정말 부득이한 일로 떠났다 와야 될 텐데 이 애들을 좀 잘 맡아다오 제가 그분을 너무 존경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꼬집고 때리고 쥐어받고 그럴 수 있을까요?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연약함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우고 잘 보듬고 속을 세게도 또 참고 그러지 마라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다 누구를 생각해서 맡기고 가신 그분을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허물투성이 약함투성의 제자들은 하물며 누가 맡긴 거예요? 아버지가 맡긴 거예요 그토록 긴밀한 관계에서 하나를 열망하는 사미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맡긴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해를 이런 관계 개념에서 시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오면 일도 중요한데 그 일이 전부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온정케 하는데 모아지는 일이어야지 일 자체를 위해서 일이 주어지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음 구절로 좀 넘어갈까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시제가 완료용으로 또 써져 있죠 영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대요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제는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을까요? 이 시제는 비록 그 시간은 아직 완성이라는 그 궁극적인 시간은 시제상 오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예수님의 의도는 반드시 성취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성취? 된 거라 말이에요 될 것도 아니고 된 거라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하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 인식에서는 시간 속에서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펼쳐지는 것은 반드시 성취 된 거예요 믿습니까? 될 것도 아니에요 된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미래 완료형 개념에 미래 시제나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완료형 시제로 쓰는 거예요 다음 절을 좀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와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앞을 보십시다 오늘 실질적인 본론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맡긴 제자들을 놓고 이 마지막 기도에 세 가지를 기도해요 세 가지 이건 일부 성도도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송태근이 기도 제목 같으면 안 중요한 것도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버지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라는 말은 3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오늘 실질적인 제목에 등장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다 이 제목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죠? 그래도 일단 외워놓고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첫째는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러니까 3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를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에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보존하게 해달라는 말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2절 잘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지켜줬어요 제자들을 그런데 곧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부재가 된단 말이죠 13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분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누구만 남겨지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철딱산이 없는 제자들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남겨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성경을 떠보십시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움에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하여 싸우니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바로 여기 모든 이유가 다 설명됐어요 첫째, 첫째, 첫째 왜 그들을 보존해달라고 아버지께 예수님이 기도를 하냐면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백성된 자들을 그냥 예수님 가실 때 달랑 같이 끌어안고 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정말 그래요 예수님 가실 때 그냥 몽땅 데려가시면 실수도 안 하고 참 험한 꼴 안 보고 좋았을 텐데 왜 이 땅에 두셨을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둔 그들을 떠안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그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항상 우리가 예배 마치고 문을 나가면 세상은 당장 으릉거리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모함과 공격과 위협과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보니 예수님은 알면서 왜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냐고 가실 때 얘들아 아무래도 불안하다 같이 가자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시장 갈 때 안심이 안 되는 애들을 데려가세요 머릿구가 안심되는 애들은 집에 남겨두는데 둬봐야 형들한테 쥐어받고 말썽 부릴 애들은 그냥 데려가세요 저는 늘 어릴 때 집에 있었어요 항상 집에 외롭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잖아요 데려가시면 불안한 제자들인데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겨두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악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들을 생례적으로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여기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이 담아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또 보십시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진영 논리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죠?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 진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 말이에요 공간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런데 현 위치는 어디에 딛고 있습니까? 세상에 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를 믿기로 한 순간부터 힘겹고 버거운 겁니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딱 버티고 서서 있으면 기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바람도 불고 맞부딪히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싸움인가 하면 떠밀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버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아, 목사님 좀 주일날 고단한데 희망찬 얘기를 하지 뭐 그렇게 좀 아주 고구마 두어개 먹은 것 같은 얘기를 그냥 아침마다 합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붕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흥분시키고 뛰어가지고 주산대 맞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설교는 저 말고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상 버티는 싸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우리가 뭘로 무장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얘기 좀 그만합시다 아니요 진리도록 해야 돼요 왜?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진리를 붙들고 거기에 천착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어요 뭘로 이 세상을 감당하겠어요?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얼마나 웃겨요 조변석계에서 하루에도 열두 번도 변하는데 기분 쫙 하다가도 또 이상한 문자 하나 받으면 에이씨 이게 내일 부딪히는 현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휘딱휘딱 흔들려서는 안 되고 진리 진리도록 들어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그런데 여기 17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어떻게 하옵소서 드디어 이제 오늘 결론 부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자 앞을 보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보호받음에 대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딱 붙들고 보호하고 덮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공격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공격이 더럽고 악하고 모함이 가득하고 무서운 세상입니까 첫째 기도가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를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걱정이 돼서 우리 첫 번째 기도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하고 거룩으로 넘어가십시오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17절부터 제가 다시 좀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고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어떡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떡한데요 고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고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며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문어체로 쭉 설명이 길다 보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는데 이제 단순하게 좀 우리가 설명을 들읍시다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은 이미 있는 성도끼리 싸우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하나가 되자 물론 당연히 이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은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을 두고 목자가 누굴 찾아났어요?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났어요 그러니까 또 쓸데없는 걱정하는 분들은 아흔 아흔 마리는 그러면 양이 아니냐? 여러분 그 정도 규모는 목동이 혼자 다니질 못해요 조수 목동이라도 있어서 같이 다니지 그러니까 아흔 아흔 마리는 다른 목동이 돌보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아흔 아흔 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났어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한 표현이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나중에 성경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찾도록 찾아요 그러니까 그건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그 말이에요 아 오늘 야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다음에 아니요 찾을 때까지 찾도록 그래서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오죠? 타고 옵니까? 너 이 자식아 어디 돌아다녔어? 엉덩이 때려가면서 양을 막 이래 이래 하고 타고 와요 양이 직접 보면 여러분 등치가 의외로 큽니다 그런데 그 놈을 어깨에 메고 와요 어깨에 메고 아이고 녀석아 얼마나 네가 고생했니 상처 봐라 이거 좋아가지고 그 양을 목자가 그 등치 큰 양을 어깨에 메고 와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상처 싸매주고 목자는 얼마나 마음이 탔을까요?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온전해지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는데 온전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아버지에게 저지를 수 없는 불혈을 하고 떠났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정말 신명기 율법대로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완전히 거짓걸로 변해버린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뛰죠 뛰어요 그리고 덥석 안아버립니다 혹여라도 마을 장로들에게 먼저 눈에 띄어서 돌에 맞아 죽을 불상자를 걱정한 나머지 아버지는 뛰어서 그 아들을 안아버려요 됐다. 됐다. 우리 잔치하자 이걸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프로디갈 갓 헤이프신 하나님 하나님은 헤이퍼요 누구에게만? 우리들에게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는 돌아오므로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다시 그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이 출처가 삼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세 분은 참 사이가 좋으세요 긴밀하세요 친밀하세요 거룩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라는 말은 이 아버지의 기쁨은 그 집 나가 아직도 여기가 길일까 여기가 집일까 헤매이고 터지고 상처투성이에 거지 모양 돌아다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보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거룩함과 보내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에게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 직장 그만두고 성교지로 떠나라는 말이 더더욱 아니에요 여기 보내어진다는 말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예요 바로 우리 삶의 자리로 이 불의가 가득하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으로 그 거룩함을 입은 하나가 된 그러니까 거룩과 하나 되면 사실상 동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의 앞과 뒤와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하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하나 되었어요?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고룩하게 되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고룩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낸 아이다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내어짐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어줘야 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고룩을 이 세상에 확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고룩한 자니까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보금에 현류병 앓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씀을 듣고 군중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오가에 손을 대죠 그럼 율법상 부정과 고룩이 만나면 고룩이 부정해집니까? 부정이 고룩해집니까? 고룩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고룩한데 거기에 부정한 것이 되어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가 부정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부정하게 되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셨어요? 고룩을 참된 고룩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고룩하게 되었으니 세상에 보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서 막 고룩한 흉내 내라는 그 말이 아니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고룩을 확대하라고 말이에요 어렵죠? 네, 어려워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고룩을 확대하라고 말이에요 이는 이대로 싸우지 말고 예수님이 고룩하신 분인데 부정이 되어지자 율법상 예수님은 부정해졌어요 그 부정함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형상으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똑같은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룩하게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방법이 기초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매우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이 불이하니까 나도 이러고 있다가 손해보겠다 살짝 비겁하면 이익이 생기는데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봐요? 안 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손해봐요 그러면 그러면 손해본다고요 그거 각오하고 살자고 말이에요 주일날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아니에요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시험 안 보면 망해요 그거 각오하고 순종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심어 세상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방법이 왜 십자가의 방법입니까?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 재단에 재물되는 순간 고룩이 완성된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고룩과 보내어줌은 이런 엄청난 약속이 이제 저만 나가보세요 당장 이것이 현실로 여러분 앞에 갈등으로 일어나고 고민으로 등장할 겁니다 그거 한 주가 내내 또 힘겹지만 주님께서 힘 주실 거고 보호하실 거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 수많은 부정한 존재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의 고룩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세상의 가치도 뒤집어 엎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